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209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삶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즉 삶을 살아야 되는 기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 그 삶을 사는 과정이 다 뭐예요? 믿음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왜 나왔어요? 잘생긴 이동훈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이 김충만 간사님의 멋진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와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믿음 때문이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예배가 존재하는 거죠 성전에 그러니 그 삶의 과정이 믿음 때문이어야 된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만군의 여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그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입니다 무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자 인간으로 흙으로 인간을 딱 만들었어요 아단과 하와를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새와 벌레와 곤충들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개미가 그 발목을 갉아먹기 시작하거나 집을 틀어버리면 그냥 우르르르 무너져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이 피조세계가 흙으로 지어진 인간 이 인간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냥 짓밟을 수 있는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역전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모든 피조세계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심지어 저 바닷속에 돌고래도 훈련시키잖아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심지어 저 하늘과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까지도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흑인, 개미에게도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루아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피조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들 특별히 이스라엘, 태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극도의 절망감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을 한 골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가서 성령이 이끌어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뼈들이 가득한데 모든 뼈들이 바짝 말라서 아무 소망도 없어 그냥 살점이라도 좀 붙어있으면 몰라 완전 바짝 말른 거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죠 소망 없이 오래된 그냥 아예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 저주라고 느껴질 정도의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의 장노여, 권사여, 안수집사여, 모여 모여 떠들지만 이게 그들의 신앙생활, 그 믿음의 실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죠? 볼까요? 시작! 이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온 족속, 이스라엘 안 죽었거든요 바벨론과 아세루의 발발굽에 짓밟혀서 흩어지고 그들의 종살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향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말하는 건 뭡니까? 이들이 왜 흩어졌는가? 이들이 왜 짓밟혔는가?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오, 택한 백성이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지만 지금 흙으로 빚어진 형상만 남은 인간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바람에, 부는 바람에, 나는 곤충에, 기는 벌레에 무너져버렸다는 거죠 그들을 다스려야 할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은 다스림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서져서 박살나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무너진 것은 실은 능히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이기고도 남을 존재예요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능히 그 이방 민족을 다 짓밟고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란 말이에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시퍼런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의 사명으로 믿고 제가 아까 그랬죠?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왜 나와있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과정을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에서 빛으로 가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유월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유월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11절을 유월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를 어떻게 유월합니까? 뚫고 가야죠 믿음이 있어서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11절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성교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녀석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인생을 뚫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위대하다 저들은 다 개와 고양이와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만 위대하다고 했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의 민족에 짓밟혀 버렸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능히 그들을 이기고도 남을 존재 여러분들 꿈 비전 이루고도 남을 존재인데 오늘 한 전도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개척했다고 개척 초청장을 나 없는 사이에 놓고 갔더라고 보니까 말씀에 도전해서 전도사님들 개척을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개척하면 부응합니다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 믿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한국 교회와 한국 목회자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학적 재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까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교회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룰이 아니라 자기의 룰로 뭔가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왜 우울해지고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서 왜 꿈이 없고 왜 꿈을 못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기 싫고 그게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고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7년에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했을 때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저와 우리 교회는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나요? 이루어졌나요? 혹시 그게 무너져서 차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자 차선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차선의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웨이크 깨어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처음 꿈꾸고 처음 계획한 대로 다 살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야 아니 난 독일에서 의대 가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에이 망했다 에이 그냥 가수나 되자 일단 가수되자 그게 안 돼 그리고 둘째로 그게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면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너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차선의 삶을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삶이오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신앙의 이상의 모습 직장생활의 이상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미래에 이런 모습이 돼야지 근데 결국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려서 어느 순간 세상이 요구한 넌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안 본대 옛날에 다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릴 존재에서 여러분 혹시 세상이 다스름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듣고 흘러가지만 미디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듣고 가슴에 새기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세상에서 다스름을 받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둔 채 지금 분위기,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상 지금 코인은 다 팔아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렇게 쫓아가서 결국 그 세상의 다스림으로 그냥 그렇게 종처럼 지배받는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요 믿음과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어요 11개 국가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연합 캠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그래도 같이 다음 세대국의 중심이 돼서 교단에서 이끌어 나가서 두 번째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차원에서 지금 많은 미션 마켓도 시작하고 다시 선교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은혜도 받고 아마 지난 철회 때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해내야 될 텐데 그렇죠? 정작 해내려고 보면 믿음이 없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렇죠? Always 항상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말하면 용기 그리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분명히 부딪히고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와 미라클 기적은요 이끄시는 성령에 의해서 도전하고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미라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지 히스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와 기적은요 반드시 이끄시는 성령이 먼저 존재하고 성경을 보세요 항상 먼저 존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한 사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성력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의 생명력이 비춰져서 우리의 먹거리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거라고 분명히 주일날 설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사명은 29장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1장 28절의 사명은 창세기 1장 29절의 축복이 따라오는 건데 이 28절의 사명을 놓치면 29절의 축복은 나와 무관한 게 되어버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분명히 이끄시는 성령이 있으셔서 그 성령이 누군가에게 도전을 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때 그때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자기 엄마가 사준 도시락 내놓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요 믿음과 신앙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아이가 자기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인도함으로 도전해서 내놓은 거죠 5천명이 있는데 그 조그만 도시락 내놓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우 천원 내 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작은 도시락 멸치도 마려하고 떡 다섯 개 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5병의 기적이 그 능력이 그 역사가 그 축복이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묻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마른 뼈는 아닌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직부는 권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직부는 화려야 안수집사야 신앙 30년 40년 경력이 있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허울은 좋은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마른 뼈는 아니냐라는 거지 여러분 가끔 그런 말이에요 아우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 진짜 그분 목사님이에요 아우 그분 장노님이에요 그들의 직분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그건 껍데기에요 허울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자꾸 나한테 뭐 얘기할 때 아 그 장노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나 그럴 때마다 벌써 사기꾼이 먼저 떠올라 왜 그러지? 내가 병든 건가? 그 직분과 직임 그럼 대제사장이니까 오우 따라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신앙과 믿음이 따라오지 않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직분과 직임은 있는데 그 신앙 그 자체 믿음 그 자체가 마른 뼈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밤에 점검하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게 저는 이 위더스 워십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 회복됐으면 좋겠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직장의 노예가 많은 직장의 노예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 돈과 특별히 친구들의 노예가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많아 차라리 주임의 노예가 됐으면 좋겠어 왜 친구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직장의 노예가 되지? 직장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고 돈과 친구들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런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려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상태는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 지금의 여러분들이 친구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머지않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메시지 속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이것을 책망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은 책망,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봐라 얘네들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졌다 한참 책망하시고 살려주셨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책망하실 거면 그냥 책망하셨지 왜 살려줄 건데 책망을 하십니까? 이 메시지 속에 믿음 없이 살고 신앙 없이 살고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이들 얘네들 일어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의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흙을 넘어서 흙을 넘어서 이미 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흙을 넘어서 생기의 생각을 생기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생기를 주고 왜 그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네번 네번 네버 기복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사랑하셔라는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냥 무축임하게 살아간다면 그 끝은 이 마른 뼈예요 그냥 마른 뼈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다 사랑해 어느 곳에서 이런 나도 사랑하셔 맞아 그런데 그것에 기대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기대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기대어서 맘대로 살면서 결국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이단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라는 거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 보편적인 사랑에 기대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으로 삶을 바꾼다라는 거죠 어쨌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물과 피 다 쏟아서 이처럼 사랑했대 그래서 너희도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럼 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청년들에게 리더가 돼?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국이라는 제도와 상황에 그런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 그것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가 이거는 벌레한테도 다스릴 존재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확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첫 사명이거든요 그럴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오니까 먹고 사는 것 위해서 살지마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사랑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게으른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나의 못된 습관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하나를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자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포기하고 아 근데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스림의 영역들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은혜 택함은 받았다가 버림받은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저에게 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요 그래서 11개국 같은 경우에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다음 세대도 선포한 거고 작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이렇게 모아두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만나와 같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오래 품어두고 나중에 해야지 썩어버립니다 그 비전이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아무 열매도 안 맺힌단 말이에요 왜? 죽은 씨를 심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그래서 즉시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엘리더스도 내가 은혜 받아서 감동해가지고 즉시했고 열 명 다 채워줬어 할렐루야 은바 빨빨리 만들어 알았지? 할렐루야 그리고 11개국과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놀란 게 내가 연초에 이제부터 다시 뛰겠습니다 했잖아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그 뛴다는 게 세상의 관점으로 기존의 교회의 전통대로 열심히 신방 다닐라고 그랬어요 봄 대신방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거를 할 새가 없이 엄청나게 바쁘게 만드시는 거야 그것도 글로벌하게 별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 대신방을 바랬나 본데 그런데 컨디션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안 쉬던 목까지 쉴 정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뭘 하라고 하면 교육자들도 하라고 하면 우리 간사님들도 하라고 안 해 아웃풋이 오는데 주보 출력 내장해오라는데 한 시간 걸려 은반내라는데 지금 반년이 걸려 그다음에 뭐 하라는데 1년 걸려 안 돼 안 돼 이게 뭘까? 불순종의 용들이 가득한 거라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그 씨앗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을 못해 왜? 직장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나이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사람의 시선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가 못 되는 거죠 우리 신혼여행 갔다 아직 안 왔나? 누구지? 그 남편 나는 찬호가 더 중요해 우리 박대수 집사님하고 우리 찬호 집사님하고 두 남자 집사님이 나랑 같이 필리핀 미션 마켓을 맡았으면 좋겠어 감동이 왔어요 즉시 말해버리자 지금 까먹을까봐 난 선포해버렸어 그때 분명히 뭐든 한다고 그랬어요 박대수 집사님 신방 갔을 때 할렐루야 봐봐 이제 즉시 순종하면 생명이 살았는데 나중에 하면 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한다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고 있죠? 이런 뭔가 만들어지고 있고 길을 열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에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진단해야 돼 진단해야 돼 내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컨드로 미루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망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럼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내게 맡겨진 영역에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업이요? 그거를 단순히 돈벌이로 여기는 그 순간 돈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믿고 내가 이 사업을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 성공시켜야 돼요 매출이 안 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다스려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다스림을 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당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뼈들이 능력이 살 수 있겠느냐 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 보편적인 사랑에 기대서 똥기저기 차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분이 날 포기하지 않아? 이런 난데도? 그럼 나 다시 일어나야지 아니 개구리 왕눈이도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서 빌릴리 개굴개굴 피리를 부는데 그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업 한 번 했다 실패했다고 우리 청년들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대시했다가 까였다고 포기해버린 그런 못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Again, again, try again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시작! 이 말씀은 너의 생각과 상식과 세상의 틀을 뭐여?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뼈까지 바싹 마른 이런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적 절망, 절대적 저주, 절대적 실패를 보여주고 나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nothing의 상황에서 묻는 거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살아? 살점이라 좀 붙어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한 3, 4일 됐으면 나사로 살아났었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없게 완전히 바짝 말라서 뼈들도 다 뒹굴어져서 아니, 뼈가 이렇게 살아모야는데 이렇게라도 있으면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다 뼈들이 깨지고 흩어져 있어 완전한 절망과 저주와 실패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뭘 캐치해야 돼요? 아, 내 생각, 내 상식 어떤 세상의 틀을 부셔버리라는 거구나 제가 좀 강한 단어를 쓴 거예요 부셔버려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안 부시고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고 안 부시고 있으니까 맨날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거든요 즉, 상식과 이성은 안 돼 이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과학도 안 돼, 과학도 철학도 안 돼 이성과 인간의 실력, 안 돼, 안 돼 못 살아, 이 뼈들 못 살아 근데 왜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다, 못한다 그거 부셔버리라는 거야 제가 유학을, 캄보디아의 교회가,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우리가 선교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교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 물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이런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모의고사 성적법 딱 보고 아, 인서울은 글렀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 딱 보는 순간 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 50점? 아, 10점만 올리자 아, 50점? 안 돼, 안 돼 내가 51점만 됐어도 노력했겠다 근데 50점? 난 안 되나 봐 엄마, 아빠의 뇌가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무엇을 보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제가 서론에 언급했죠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세상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완전 빠짝 말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그것들을 그 생각도 어떻게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런 생각이 완전 사로잡혀 버렸어요 저 거인 봐 저 거인 봐 저 거인 봐 그 거인 골리앗이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여우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난에 데려가면 일곱 족속 다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가드사람 살려줬다니까 진멸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드사람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저씨인 골리앗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애라고 할 땐 다 진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바꾸라고 할 땐 바꾸고 우리 엔지니어 시력 절대 안 늘어나잖아요 왜? 안 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우리 사회자들 제가 코칭하지만 스스로 리마인드면 좋아지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항상성이 사로잡혀 있는 거 항상성이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자기의 틀 야 쟤는 우리 두 배 세 배 이거 뭐 안 되는 틀 그 기준 세상이 보여주는 틀과 그 기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쫄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은 어때요 소풍 왔다가 그걸 다 깨버렸잖아요 아니 막 왜 그래 왜 그래 크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틀과 기준이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저 역시도 저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제 핵심 가치가 천국이에요 진짜 성공은 끝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의 끝이 천국인 걸 분명히 한다면 더 골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라인은 우리의 노선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천국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시선이 꽂혀 있는 자들이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들인 거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근데 우리의 끝은 저기까지 가지 못하고 뭐 아파트 60평 뭐 돈 얼마 차 바꾸는 거 성공하는 거 뭐 교수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우 교수들 내면 이래야 돼 오우 모델 내면 이래야 돼 그 세상의 틀을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걸 부셔버려야 되는데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 도전을 주셨어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5대양 6대주 저거는 제가 개척 때 받은 거예요 개척 때부터 저 그림이에요 색깔 바뀌고 디자인만 바뀌는 거지 저 그림이 개척 때부터 5대양 6대주 비전이에요 비전 계속 그거 품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죠 안 되지 아무것도 없이 조그맣게 교회에 있어요 근데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다 부서지는 거야 11조 성도가 몇 명 있어야 된다 뭐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아니 한례도 받지 않은 이 지옥의 불수시계 따위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넌 불수시계보다는 넌 장작 그래 장작 좀 크니까 이 장작 따위가 지금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그러니까 그의 덩치, 키 그의 경력 수많은 전쟁의 승리형 경력, 칼, 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핵심 가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컬었단 말이야 제가 코로나 때 왜 열병을 통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니까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화합과 사람과 정치와 그냥 사람들의 이목이 핵심 가치가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고 그게 선이고 옳은 줄로 아는 거죠 신앙이 약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성도도 온라인도 드리고 또 오면 와서 드리고 하는 거지 왜 의지적으로 교회를 폐쇄합니까? 저는 그거 진짜 반대했거든요 개인의 믿음의 부분을 개인의 그 믿음대로 하는 건데 11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합니까? 교육합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니까 안 한다고 제가 불러다가 누가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가 그 당시 때 뭐예요? 문 닫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죠 그걸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틀이 세상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골리아시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스름의 영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문의 하나 이렇게 딱 집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름에 아니 천지만물의 주제에 온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나 기꺼이 목숨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저거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해?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다윗 죽게 합니까? 객관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그때 도와주는 거죠 선교할 때 아무것도 없이 선교할 때 그냥 속했으면 죽었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달려가 보세요 세상의 상식과 틀과 그런 걸 다 깨버리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어린 다윗이 골리아에서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기기 위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죽으면 죽으려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한 거예요 그게 물멧돌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다윗이 블랙사람에게 이러게 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건 세상의 틀이잖아요 전쟁하면 당연히 이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핵심 가치가 하나님인 거예요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기에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내가 늘 이기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자기는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을 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갔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지 세상에서 달려갔으면 이런 부응이 있었을까요? 그 영광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 너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지금 그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왜 미션 마켓 더워줄게 그거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요 이 미션 마켓을 통해서 필리핀의 재정이 독립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필리핀이 아시아 선교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베이스 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지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수지가 맨날 딱 잡혀있다가 회사에서 전화하면 딱 바뀌고 딱 잡혀있다가 친구가 전화하면 딱 바뀌고 우선수지에 딱 하나님의 뭐 잡혀있다가 딱 바뀌고 목사님 보고 했는데 딱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대로 그냥 조용히 머물러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조용히 조용히 그러다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소외되버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틀과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먼저 말하지 말고 여러분 안 돼요 나 못해요 나이가 얼마고 못해요 전도도 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저는 사람 제가 한번 기도해볼게요 하고 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면 영광으로 해서 기도해보겠다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예를 2시에 나오세요 아 못해요 2시에 안 돼요 2시에 못 나와나 2시에 뭐예요? 그럼 일단 저 잠깐 기도해볼게요 그럼 지혜를 주시거든요 다른 부분으로 섬길 수 있든 뭐 하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멈추고 싶을 때 아 여기까지 하나 더 이상 안 된다 나 여기서 멈추고 싶어 그럴 때 멈추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아 멈추지 아 여기다 이해하지 말고 멈추고 싶을 때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달라 왜냐하면 내가 왜 멈추고 싶냐면 어쩌면 내 힘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내 육적인 내 혈과 육으로 봉사하고 혈과 육으로 신앙생활하고 혈과 육으로 섬겼기 때문에 탈진해서 멈추고 싶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끌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순종을 못하는 줄 아세요? 사실 순종은 너무나도 쉬워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신앙이 살아있으면 순종처럼 쉬운 게 없어 그런데 왜 순종을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에 앞서서 많은 틀들이 순종과 여러분 사이에 나이, 돈, 월세, 직장, 해야 될 일 사람들의 이목 너무나 많은 틀들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골리앗에 너무나 많은 틀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겼을 때 누구래? 제 한 대 맞이 왜 죽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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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이게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틀을 깨면 그냥 골리앗은 거대한 관역일 뿐이야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관역이라는 거죠 틀을 깨면 세상에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평생 이자 내던 청구 가면 된다고 그런데 이자가 너무 오르니까 좀 힘들긴 한데 이게요 틀을 깨면 와 너무 좋아 세상 오대양주에 또 다 다니면서 거기서 보금주에 어딜 가든 난 교회 세우고 싶어 카페 좋은 데가 야 이거 사서 교회 쓰면 좋겠다 막 나 그래서 동탄의 지성전 알아보라고 시켜서 다 알아봤어요 동탄의 지성전 또 세우고 싶어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가 많아지는 건 너무 좋고 우리 사역자들 많이 배출되니까 그런 틀이 깨지면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안 돼 어떤 목사님 여기 너무 좋지 월세가 얼마야? 아 월세부터 따져 너무 좋지 않나? 와 나 여기 왔어 이야 좋대 이것만 봤다가 지금 좀 후회하지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틀이 깨지면 본질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으로 인해 예배가 드려줄 수 있는 너무나 멋진 공간이다 음악가들이 노래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공간이다 그 틀을 깨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모든 세상의 상식과 인간적인 틀들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로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틀을 깨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일하겠다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아니 이 뼈를 네게 살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는 살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즉 이 말씀은 뭐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10편 보세요 10편 쭉 읽어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겨요 그러한 내용을 줄게 맡깁니다 원수의 수많은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림 자기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광을 해서 막 달려갈 때 그 결론을 이게 포인트예요 그 결론을 그 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딱 걸어가면 시작과 함께 그 끝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늘 성교학 갈 때 이렇게 돼야지 계획 안 세워요 그냥 그 끝을 딱 맡겨요 이번 인도네시아도 그 끝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가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적 사랑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도 하고 일어나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열심히 했지만 좋은 직장 못 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끝에 결론을 맡기고 나는 단지 일어나서 골레야의 새구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익숙한 걸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데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너 살겠냐? 감동을 줬어요 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래서 에스겔은요 뼈들을 향해서 대원했지 실제로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대원하는 에스겔의 마음이라는 거죠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뭘 읽어낼 수 있냐면 이 에스겔이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에스겔은 외쳤는데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외쳤는데 너 나가라 귀신이 안 떠나갔단 말이야 제자들이 가서 했는데 안 떠나갔어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이 외칠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외쳤는데 마른 뼈가 살아난 건 외친 에스겔의 마음 속에 이들이 살아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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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고 말하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더 좋나? 누가 그러든 천천히 말하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빨리 말하니까 싫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안에 열정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래야 앉아 또 그리고 또 설교 또 안 듣나? 어쨌든 그냥 그냥 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쏟아서 외친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외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전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당연히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외치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채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곳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삶의 현장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하나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알았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은 살 수 없어 가치도 없고 에스겔 마음에도 안 들어 사랑했지만 왜? 자업자득이니까 근데 에스겔이 지금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저 또한 원하고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길 나도 원하고 당신의 뜻대로 내 생각 내 뜻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 되길 내가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사역을 향한 당신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에서 순종하는 거고 맘 먹으면 미국 여러 번 갈 수 있으면 안 갔던 이유도 내가 내 육적인 소유를 절제하는 거죠 얼마든지 핑계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저놈이 또 와버려가지고 저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가기 싫은 것만 맨날 가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이 중요하고요 내 사업을 향한 당신의 뜻이 중요하고요 내 인생의 30대, 40대, 50대를 향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안 돼요! 50세를 꼭 시집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맡길 때 그놈이 오지만 붙잡으면 혼자 살아 그냥 그것처럼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틀과 상식과 세상의 류를 부숴버리길 그런 이 에스겔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디전이 메말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매일매일 전쟁터 속에서 살죠 그렇죠? 꿈이 사라지기도 하고 소망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꿈이 맨날 바뀌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내게 부어주사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역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틀들을 깨는 그렇죠? 하나님도 그 틀들을 깨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나 역시도 그 틀을 다 깨고 다윗아 하나님만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의 결론은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비워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것들이 말라버리고 내 인생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차선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내일이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들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마른 뼈도 살리시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틀만 깨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뼈들이 닌이 살 수 있겠느냐 네 네 내가 마른 뼈예요 주요 주께서 아시다이다 하나님 저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내일 나를 부르신 하나 이제부터 순종합니다 이제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틀 내 생각 내 상식 다 깨버리겠습니다 절대적 절망과 절대적 저주 절대적 실패 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 수 있냐 살 수 있냐 묻습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국에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른 비전과 메마른 꿈과 메마른 소망과 메마른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내의 담배가 내려 하나님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룹한 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학습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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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